지난해 4월 국회의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국회의원 11명을 법원이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. 이에 따라 약식 기소됐던 곽상도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법원은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단검에 대한People 믿고, 돈을 받게 됐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